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추운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지역의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는 앉으면 따뜻해지는 온열이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온열이자를 보고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한국 원주의 한 버스 정류장에는 온열이자가 있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돈을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내가 한국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야.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는 발이 꽁꽁 얼고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도 시려서 머리까지 아파오는데 버스 정류장에 온열이자는 좋은 생각이야. 조금은 재미있는 버스 정류장이야. 하지만 서울 강남에는 2, 3년 전부터 이러한 온열이자가 버스 정류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어.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앉디 전에 먼저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어서 따뜻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친구가 온열이자에 대하여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었지. 뉴욕에서는 노숙자들이 벤치 위에서 자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최근에 몇몇 역에 설치되어 있었던 벤치를 없앴어. 한국은 정말 멋진 것 같아. 나는 버스 정류장에 온열이자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공간이 있을 때 그곳에 앉는 것을 정말 좋아해. 대전의 버스 정류장에도 온열이자가 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운 겨울에는 이 온열이자가 너무너무 좋아. 우리 고향의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는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노숙자가 이용할 수가 없어. 한국에서는 버스 정류장에 온열이자를 설치하다니 정말 좋은 생각이야. 로스앤젤스의 버스 정류장에 온열이자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그 주변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할 거야. 버스 정류장에 온열이자를 설치하는 것은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온열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 임시 케이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해. 춘천의 버스 정류장에도 온열이자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따뜻한 온열이자 덕분에 적어도 저체혼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이러한 온열이자가 스토클룸의 버스 정류장에도 설치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노숙자들이 슈퍼마켓 문 앞으로 오지 않을 것 같아. 나는 11월에 제주도를 방문했었는데 제주도에도 온열이자가 설치되어 있었어. 대중교통으로 제주도를 관광한 나에게는 온열이자가 신의 선물이었어. 여수에 거의 모든 버스 정류장에 온열이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서울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딱 한 개만 보았어. 우리나라에는 버스 정류장을 위한 벤치나 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생활 수준에서 한 단계 떨어지는 것 같아.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